인사를 했고요. 시선을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정면 오른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멋지죠. 정면도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왼쪽 봐주십시오.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타차 신혜선 그 11명의 주역들입니다. 자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혜선 타차 신혜선에서 한대기 역을 맡은 최승현입니다. 1편에 나오는 고니의 조카이고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남다른 손재주를 갖고 겁모르고 이제 무시무시한 타차의 세계에 뛰어들어서 굉장히 호된 호된 세상을 맛보게 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물론 부담감이 굉장히 컸죠. 워낙에 그 타차라는 시리즈 자체가 저희 나이 노래보다 오히려 한 세대 위에 어른들이 워낙에 사랑하시던 원작이 많았고 그렇죠. 그 1편이 나왔던 영화도 굉장히 국민적으로 사랑을 받았던 영화였기 때문에 분명한 건 부담도 굉장히 있었지만 선배님들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렬한 에너지가 저희한테 또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주신 것 같아요. 또 굉장히 큰 자신감을 주셨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촬영을 끝까지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